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오늘 영상을 이렇게 화장없이 Get ready 시작했는데 좀 어색하고 여러분들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국어말하기 연습하러 채널을 2017년에 처음 열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창피해가지고 비자를 많이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그 아임블록을 피고 일산블록을 찍는게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일산블록을 올리고 있는지 궁금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세종학단 이벤트 참가려구요 그 이벤트는 그 칭해하는 한국에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네 일상생활 어 일상생활 어 한국 문화나 그 한국어를 어떻게 가깝는지 좀 이 브이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제 화장부터 여러분들에게 제 진짜 보통 나을 소개할거에요 근데 포 안나도 나지 않으려고 진짜 열심히 해볼거에요 한국어만 사용할거에요 어 그리고 이 채널 채널에 대한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찰 고리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변화하는 것이 정말 웃기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첫 비즈를 어 올렸을 때 한국어 자기소개 라도 자신감이 하나도 없이 찍었지만 지금 사실 어 실수 많이 해도 편해졌어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사용하기 편해졌으니까 그 하루종일 한국어로 찍는 것이 콩 묻는 것보다 기대하고 재미겠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화장하고 했으니까 좀 자세히 말할거에요 저는 어 어 그 아 진짜 일본 선크림 사용하곤 했는데 요즘 피부과 피부과 이런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사용해봤어요 정말 정말 좋고 여기 보다가 진짜 메이트한 어 메이트하게 보여도 제 피부가 정말 촉촉하는 거에요 정말 정말 이렇게 잘 아 처음 만질 때 처음 감이 와요 하하하 여러분 헤아들이 진짜 모른데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잘 쓰고 있어요 선크림 잡는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래요 이렇게 진짜 딱 맞은 상큼 자는게 어려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요즘 피부 관리 너무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화장 거의 쓰지 않는데 비저를 10kg 했으니까 좀 이런 피부톤 좀 밸런스가 해주려고 블롸 그 에서클 블롸 아 정말 이렇게 브라질에서는 그냥 네 영화나 불어에요 어떻게 읽었는지 이런 혼자서 찾아봐야 하는데 저는 한국어 사용할 때는 그냥 한글 때문에 그 발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끝나자마자 한글로 이런 거 좀 찾아보고 그 다막으로 올릴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베이스나 그 비비크림 빠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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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커버고 그 모공이 잘 참 좁게 보이는 느낌 여기 보면 이런 부분 이미 사용했던 부분이고 여기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저는 요즘 어 그 아 피부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 약하지 먹고 있었으니까 약하지 먹고 있어요 그럼 진짜 처음 샀는데 아니지만 어 화장없이 비전을 짓는 거 가지 자신감이 좀 더 좋아졌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 코로나 때문에 그 자 평일 동안 의사선생님 하나로 가지 않았지만 지금 백신 3차까지 마주 어 접종했으니까 비보가에서도 갔어요 그럼 음 잘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는 화장할 때는 여기보다는 아 진짜 준비되어 지금 여기보면 이렇게 브러쉬 많은데 손으로 가는게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심플한 메이크에요 그 쿠왕쿠 이렇게 태어나다 아 이러다마다 이런 모습이에요 느낌은 어때요 이런 이런 캔지스 그레니스 이 눈썹 펜슬을 좀 사용할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드립 왔어요 아 나우나우나우 자랑스러워요 자랑사랑 자랑사랑 홍합소에 찍는거에요 그냥 지금 성능 수업 좀 할거에요 아 근데 아 저는 이게 트레드백스는 진짜 지 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비디오를 왜 찍는지 말하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옮겨서 그런게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어 진짜 오랫동안 유튜브 채널 다시 피자를 올리고 싶었지만 창피했어요 이미 알다시피 저는 너무 창피하고 미루고 미루고 미뤘지만 이런 이벤트가 생겨주니까 좀 시도하면 어때요 그냥 찍고 올리고 토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냥 삽제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세종학당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 말할거에요 저는 어 2학기 네 2020년 2학기 세종학당 수업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저는 캄프그런지에 있었는데 그 상파부 세종학당 수업을 듣고 레벨 테스트 어 받고 나서 마지막 레벨만 공부해야 돼서 한 학기 안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 학기부터 한국어 공부하는 다이내믹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 선생님이고 백신 2차 접종 하고 나서 내면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스케줄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2학기 전에 한국어 해와 수업만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일하기 만큼 어떻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습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법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나에게 그 문법은 바로 인터넷 사용하는 거에요 네 왜냐면 인터넷 사용한다면 한국어로 사용하는 거 치다 다 네 정말 그럼 잠깐만요 말하는 거 화장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뮤트 유튜브 다 인정해요 근데 어디였지 아 네 맞아 저는 인터넷 사용한다면 그냥 핸드폰 한국어로 설정하고 어 레시피 찾아보면 한국어여 험뜰 한국어여 튜토리어 한국어여 뉴스 다 여기 어떤 콘텐츠 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냥 포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음 트위터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항상 타임 라인에 그 뉴스를 어 자연스럽게 찾 찾는 거 아니고 정말 그냥 트위터 하면서 그 뉴스를 헤드라인을 한국어로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원래 오토언어든 한국어 자막으로 봐요 왜냐면 그 네트플릭스 그 언어 한국어로 설정해야 한다면 그 자막을 나올 거예요 그럼 어 저는 솔직히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서 쓰기와 말하기 현상식이지 않아도 일기와 뜯기 그리고 공포했던 문법 계속 목숨하려고 너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색깔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자연수형 톤이고 뉴드 톤이고 그 위에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올려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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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쁩니다 그럼 조금 조금만 네 어 네 그럼 제 공부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재료진이 많이 바뀌고 어 한국어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너무 바뀌었는데 아 진짜 자연스럽고 일과 공부 그리고 취미 다 밸런스 찬성 중이니까 정말 정말 좋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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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과 이런 루틴 루틴 그리고 내 루틴 안에 한국어 어떻게 어 생겨난지 좀 어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볼 수 있어요 혹시 그 러시 러시 러시인데 크림 러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안쿠 안쿠 라는 스타일이었는데 블러시만 보면 정말 정말 좋아하고 찐 찐 컬러로 하는 거 좋아요 네 그럼 블러시만 발루 발루다 발루 농사를 발루다 발 네 블러시만 블러시라만 마무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심리학과 스케줄을 하러 이니까 어 비디오 때문에 이렇게 어 늦지 매비로 때문에 늦고 쉽지 안 넣을 거예요 그 그리고 여기도 조금 요 가려고 심플 심플한 메이크업이니까 지금 아직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 정말 뷰티 메이크업 그 위로 유튜브 인정해요 말하는 거 화장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라요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하루 너물 카메라 키우고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원할 거예요 안녕 선생님 선생님 네 네 아 사그본 하기말정 영사를 살펴보면 고정서설에서 근대 소설 농구간인 사회의 신소설이 신소설이 쓰인 개인과 인공 명 성섭 헌지 이어 그 문학적으로 한국 영화 작품을 통화하는 시대에서는 영상석과 성지방 약간 약간 터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연진권은 생명에서 행적을 무시하고 문학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물론 이런 의미와 30-40년대 후 소설자들보다도 생명대로 한 세기에 가까운 시대의 분식금도 인글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행적은 무시하고 울련법입니다. 그냥 문화적으로 평가한다면 가치가 충분히 평가였어요. 그 대전 한 점은 빈처임을 작품들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작품이 제일 굉장히 중의하다는 점입니다. 여기는 모르는 단어 좀 알겠습니다. 일정 수준 응 아 아 그럼 중요하다는 점, 개미하다는? 그 똑같은 권리티로 쓰는 거였군요. 기복의심에서 숙작수 전화의 작품이나 아클 작가와 유노노스키이 같은 작가들의 영향력에서 자유잡지함, 자유없음었던 작품과는 김동인, 3배 이상의 작품을 모서던 영상서 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 아 그럼 김동인에 대해 읽었을 때 그는 다른 작가님 영향을 많이 맡은 것이었고, 여기 읽다보면 그 얌성서 작가님도 계속 좋은 작품을 쓰지 않고, 그 3대는, 3대는 중도 소설인 것 같아요. 아니 장편 소설인 것 같아요. 아 그 리스트를 읽을 작품이니까. 장편 소설인 것 같아요. 그 얌성섭 대의 중요한 작품. 그런데 이게 읽다가 그 작품보다 다른 것을 화려진 없대. 멋졌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그럼 확실히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다. 아 우위에 있다. 아 네. 아 네. 네. 그냥 우위에 있다. 괜찮은데 우위에. 아 혹시 다른 단어. 음. 음. 그렇다. 음. 아.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날씨가 좀 나빠졌어요. 아 네 지금 괜찮아요. 아 들라봐요? 아 네네. 빈처, 출근하는 자극들은 등록 식민지시대를 사는 지식인의 자화상을 묘사한 소속이라고 볼 수 있고, 무수청을 할 수 있는 하하천 문제들의 삶을 유명하게 묘사한다는 평을 받는다. 그 어떤 말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해해도 등등, 그냥 등등 이런 작품 비슷하게 그런 내용 있어요. 사실적인 작품이었는데, 하천 문제들의 자회의 생각은 나면 가장 낮은.. 아 어떻게 이해는 내가 정말 다른.. 하진.. 하진.. 다른 자라는.. 네. 네. 저는 이해해도 비슷하다고 말할 때는 이미 비슷한 말로 내 생각에 좀 이상하는 것이 아직 부족하니까 그니까 지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하천.. 이를 해봐 하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목표했어요. 단아의 바진, 다른 그런.. 그런 사회부분 잘 쓰여야 하는.. 그럼 평균으로? 물국사월석석? 아깝다? 에 일깽 아사달과 아사형이 청설 속이로한 무형탑과 백제 멸망 이후 백제의 껌을 위해 상어둔 백제 당시 흥지선지의 이야기를 나눈 흑지상자, 청쥐 등 역사적 효소설들도 있다. 정평보다는 단평들이 너무 많은가 보여져서.. 타란. 기름에 갈고 이기지 알았어ㅠ 어떻게.. 이렇게.. 요즘.. 나.. 요기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티비 다 설정했고 작은 테이블도 있는데 수업 중에는 컴퓨터에서 먹는 게 조금 더 편해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도 너무 편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있는 것보다 컴퓨터 앞에 먹으면서 매트펙스를 볼 거예요. 저는 요즘은 나이자 하는 중이어서 그냥 진짜 공간하고 칼라보 하는 접시이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당수화물 잘 먹으려고 그리고 저는 케라마리 뜨개와 당근 들어간 케라마리입니다. 햇잣 조금 나왔습니다. 그럼 퀵샌드를 계속 볼 거예요. 저는 요즘은 어떤 크리스마스 시리즈를 보고 싶었으니까 너무 많이 크리스마스 시리즈를 찾아봤어요. 정말 대단하고 어떤 페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끝나자마자 그 페어에 대해 조금 알아보면서 오! 가수도 가수잖아. 페어만 아니고요. 그럼 그 가수 음악을 완전히 빠졌어요. 정말 잘 들이고 있고 그리고 퀵샌드에서 똑같은 페어 나왔으니까 그리고 퀵샌드는 노르웨이 시리도 아니고 그 스웨덴. 그리고 배우는 스웨덴 사람이니까 저는 궁금해서 지금 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살림에 대한 내용은 살림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끝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은 더 볼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왜 형선을 찍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타워 같은 짓이었는데 너무 바빠도 여러분들과 제 공부 스타일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화장을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삶은 조금 더 한국어로 사용하는 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정말 지난 학기에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8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지금 한 시간만 입학에 공부하지 않는데 선수님과 공부합니다. 그 영어... 영어 아니고... 한국어 해외 수업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뉴스나 비디오를 보고 읽고 발음을 코치고 그 내용에 대해 자기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면서 정말 즐겁게 공부했지만 저는 본역 공부 끝나고 나서 EBS 문학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어떤 한국 현대문학 작품 리스트를 있었으니까 그런 거 저는 혼자서 읽기 시작했지만 본역 말고 한국어로 읽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예를 들면 킹도잉 당변 소설 감자 는 괜찮은데 그 관념서나 다 읽었을 때는 이게 뭐야? 어떤 뜻일까? 정말 읽었지만 이해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선생님이 우리 수업하면서 같이 읽고 공부하면 어때요? 아 정말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그때부터 수업마다 나와 같이 남편 소설 읽고 우리는 그 읽은 후에 작가님에 대해에도 그 위키 같은 게 한국어로 읽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 역사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저는 그 작가님의 어떤 기간에 있었는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그럼 우리는 완념서나 다 와 김정인 작가님의 이미 읽었습니다 오늘은 은수총날 그 현진건 작가님 어 은수총날 작가님 남편 소설은 어 와 그 위키는 읽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염상섭 작가 선생님 잘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저는 정말 좋고 그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너무 편해지니까 지금 한국어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지만 저는 정말 그 읽은 후에는 아 선생님 혹시 이런 말이다 혹시 아 저는 이런 거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그러게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그냥 읽으면서 하는 헤어서 봤는데 나에게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아하는 것과 정말 사랑하는 것 아 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아 아 좀 더 변 나게 아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읽으면서 리스트를 이렇게 잘 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졌어요 한국어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다시 드디어 이렇게 취미 같은 거 되었어요 정말 이렇게 공부해야 돼 제일 학생 해야 돼 아 그리고 학교를 타야 돼 그런 생각이 절대 없고 그냥 나외로 하는 것이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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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쁘게 해주겠다 지금 일하러 갈 거예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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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고맙습니다 담당 집에 도착 했습니다 아 여기 가기 전에 영화 봐 보니까 오롯이 지금 찍을 시간이 없었지만 지금 찍어 왔어요 다이어트 시작한 지 3개월? 3개월 인조 인데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이런 블라우즈는 진짜 단추를 못 들었는데 지금 진짜 이쁘고 지금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기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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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줘 좀 인사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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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는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었으니까 학생한테 선물을 받아서 너무너무너무 기쁩니다 지금 사진 찍을게 아 저는 오늘 손잡이가 찍을 때 너무 어려워요? 잠깐만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최고야 아 진짜 귀여운데 지금 다이어트 하는 말 하다가 갑자기 초콜릿 먹는 게 직수입니다 그럼 저는 너무 이렇게 팔리팔리 집에 갔으니까 먹을 시간도 없었고 지금은 먹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9시인데 저는 빨리 씻고 먹고 운동할 겁니다 그럼 운동할 때 다시 인사할게요 어제 나가서 다른 교재가 찍을 때고 있으면서 학생에 찍을 때까지 찍을 때 of the food 그리고 주로 이용해서 아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학생이 좋아진 학생들의 homeschool때 아쉽이 그래도 transcript 확인하기 커피돈 커피돈 진짜 맛있습니다 아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커피 향기 커피와 초코 이렇게 비비면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과일 좀 소금 저녁 진짜 맛있습니다 한국라기 너무 잘 먹기 하늘 리헤이 하늘 리헤이 하늘 리헤이 멋있다 이거 어때요? 이거 괜찮은데요?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막 걸어다 여기 창고 이렇게 걸어다 여기 창고 이렇게 오늘 하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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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잖아요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운동하기 전에 30분 동안 시험을 체크할 거예요 하르코이 끝 이렇게 말하자면 저는 넷플릭스 이렇게 많이 보지 않았지만 요즘 운동하면서 그리고 항상 한국어로 헌트 보면서 넷플릭스도 보고 운동합니다 네 그럼 성공 관련된 행동 있고 조금 더 취미로 생긴 건데 한국어도 한국어도 소극적으로 연습하는 기회가 있어요 네 기회가 한마음이다 그럼 지금 시작하자 이렇게 덤벨까지 준비 읽었고 40분 동안 꽃기 운동 할 겁니다 꽃기 운동화 이게 아니고 저는 그 음 크기 생둠 보려고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